결혼 발표를 하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당연히 궁금해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제 여자친구와 결혼에 대한 얘기도 속시원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이제 또 불만에 또 저희 둘만 또 간직하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 드리고 있는 거를 좀 그건 이제 또 양해를 부탁드리고 일단 현재는 영화 개봉도 잘 준비하고 있고요. 또 또 짬 내서 결혼 준비도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너무나 많은 응원을 받아서요. 진심으로 힘이 되고 있고요. 그녀도 많이 영화를 응원해 준다고 해서 오늘 또 잘 기자님들과 영화 잘 보고 또 개봉도 잘 해야죠. 많이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.